지난주 금요일날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요.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했잖아요. 그때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또 채널A 기자가 안희정 전 지사의 행적을 쫓기 위해서 좀 계속 쫓아가 봤거든요. 그런데 거기 뭔가 특이한 점이 포착이 됐었다면서요. 정 팀장님. 그렇죠. 언론사 특히 동아일보 차량이 했는데 새벽 4시 반이 튼 날이니까 주말이겠네요. 새벽 4시 반에 수도권 외곽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쉬었습니다. 그때 저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었죠. 그렇죠. 그래서 내려서 마주친 장면인데요. 거기에서 잠깐 우리 기자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따라간 거죠. 그래서 오전 8시경 수도권 모호처에 목조 조립식 건물에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 미안하다고 했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정 팀장님 이랬다면서요. 그러니까 저희 동아일보 채널A 기자가 휴게소에 잠시 안 지사가 휴식하기 위해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가서 안 지사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던지고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안 지사가 제발 나를 좀 내버려달라 이렇게 눈물을 흘렸고요. 헝클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계단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주시하고 불안한 듯 휴게소를 서성이면서 연달아 담배를 피우고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더라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검찰 조사 그동안의 여론에 대한 어떤 비난 그다음에 검찰 조사받고 심정적으로 불안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저렇게 휴게소까지 따라오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때 전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심정적으로 불안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이 왔던 친구, 같이 운전하면서 도와줬던 친구도 왜 같이 있느냐,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 조민기 씨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지금 당장이 굉장히 심정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드릴 수는 없고요. 지금 안전지사는 수도권 모처에 목조 조립식 건물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휴게소에서 기자가 만나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김지은 씨에 관련된 질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안전지사의 그때 반응이 난 좀 특이하다고 봤거든요. 노 기자. 김지은 씨에 대해서 사실 검찰에서 나올 때는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휴게소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. 기자가 김지은 씨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.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.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날 내버려 더 달라 이렇게 눈물까지 보였는데 가족 얘기는 또 한번 반복을 했거든요. 가족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본인이 버틴 안희정 전 지사가 내가 버티는 유일한 이유가 가족이고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가족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는 할 거예요.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가족들의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었고. 그렇죠. 알려진 공인의 가족이다 보니까 좀 원치 않게 공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지은 씨 관련 내용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말을 잘못했을 때 뭔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아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장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건 맞는 거였습니다.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드릴 수는 없고요. 안전지사는 수도권 모처에 목조 조립식 건물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휴게소에서 기자가 만나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김지은 씨에 관련된 질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안전지사의 그때 반응이 난 동아일보 채널의 기자가 휴게소에 잠시 안지사가 휴식하기 위해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가서 안지사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던지고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안지사가 제발 나를 좀 내버려달라 이렇게 눈물을 흘렸고요. 헝클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계단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주시하고 불안한 듯 휴게소를 서성이면서 연달아 담배를 피우고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더라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검찰 조사 그동안의 여론에 대한 어떤 비난 그다음에 검찰 조사받고 심정적으로 불안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이제 저렇게 휴게소까지 기다리자 따라오니까 굉장히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때 전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뭐라고 그랬나 상당히 심정적으로 불안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같이 왔던 친구 같이 운전하면서 도와줬던 친구도 왜 같이 있느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 조민기 씨 지난주 금요일 날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요.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했잖아요. 그때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또 채널A 기자가 안희정 전 지사의 행적을 쫓기 위해서 좀 계속 쫓아가 봤거든요. 그런데 거기 뭔가 특이한 점이 포착이 됐었다면서요. 정팀장님. 그렇죠. 언론사 특히 동아일보 차량이 했는데 새벽 4시 반이 튼 날이니까 주말이겠네요. 새벽 4시 반에 수도권 외곽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쉬었습니다. 그때 저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었죠? 네. 그렇죠. 그래서 내려서 마주친 장면인데요. 거기에서 잠깐 우리 기자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따라간 거죠. 그래서 오전 8시경 수도권 모호처에 목조 조립식 건물에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 미안하다고 했던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정팀장님 이랬다면서요.